하이 안녕, 겨우 산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4,000분 들어오셔서 한 한 100만 분 들어오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금방 되겠지? 어, 벌써 망분 자,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자, 워너뷰어 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산안입니다 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병아리한테 댓글 한 번 읽어보는 게 누나 꿈이야 꿈 이루셨습니다 저 병아리 아니에요 아스트로 가와이 스키 따나 성인됐다나 성인은 이미 지났는데 일단 오늘도 개인으로 이렇게 V LIVE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아이돌 라디오를 녹화를 마치고 V LIVE 제목대로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은 어, 저녁밥은 아직 안 먹었고 샵에서 아까 샵에서 먹었어요 샵에서 제육 돌솥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요 댓글 한 번 읽어볼게요 샵 제가 살을 뺏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해외투어 때 까지만 해도 볼 소리 좀 있었는데 네, 제가 뺐어요, 사실 제가 뺐는데 살을 뺐는데 다 보시는 분들이 젖살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P.O.P.O.P.O. 산하 얼굴 완전 작아? 아니에요, MJ 형이 더 작아요 한하야, 왕자야 오늘의 TMI 하나만 알려주세요 P.O.P.O.P.I. 오늘의 TMI 돌리다 돌려요 아냐, 저녁 메뉴 추천해줘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저녁 메뉴? 대참 어때요, 대참? 지금 요즘에 그 요즘에 야채 많이 먹어야 돼요 피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아니고 그냥 피부 때문에 유제품이나 지금 밀가루를 좀 줄이려고 해요 저녁 메뉴가 다 대참 아닌데 하트가 너무 늦게 올라가는데요, 아로아프분들? 하트 50개씩 눌러주세요 하트 50개씩 눌러주세요 우리 애기 얼굴 보는 야근 1도 안 힘드네요 지금이 야근 시간인가? 7시 50분이면 야근이에요? 저희는 항상 연습이 새벽까지 끝나서 야근 시간을 몰라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объ resse 하트 지금 많이 눌러주고 계시구나 사나야 감티, 핫도그 감티죠 핫도그는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이 빵 바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꽂아놓고 허벅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고하겠습니까? 아니요 댓글 신고할 뻔 아니요 아니요 가방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허벅지 상에 껴아놓고 눈빛을 쏠 거예요 다 썼어요 거의 뿅 발랐어요 아로아 팬분들 말대로 근데 어떻게 높은 건가? 높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본 언제 올까요? 욕구 안 가고 싶어요 립밤 바르는 것도 멋있어요 거짓말 아 현진이랑, 현진이랑 놀았던 적 한 번 있고 그리고 계속 스케줄 겹치면서 만났죠 요즘 자주 놓는 노래는 장범준 선배님의 노래방에서 가사랑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댓글을 좀 아래에 내려야겠다 프랑스 안녕 요즘 라나 립밤 못 써 몰라요? 무슨 브라운인데 몰라요? 몰라요? 링크해주세요 라나야, 언제 아이돌 라디오에서 00라이너가 나올까? 잠시만, 지금 여기 약간 빛이 없어서 됐다 이제 밝아졌죠, 여러분들? 00라이너가 나올까? 제가 아이돌 라디오 작가님들도 많이 저희가 개인 방송하거나 이렇게 스케줄 있으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데 우리 작가님분들의 가치관과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아우라 팬분들이 무늬를 넣어보는 건 어때요? 아이돌 라디오에 무늬를 넣어보는 거예요 00라이너가 이렇게 출연시켜달라고 댓글 치니라, 왜 먹방? 네, 댓글 보이면 윙크 제가 이렇게 댓글들이 많은데 저번에 브이앱하고 그냥 그런 걸 보니까 아랍 팬분들이 자기 질문은 안 읽어준다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다 대답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댓글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생각보다 진짜 쑥쑥쑥쑥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제가 보는 거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우라 팬분들 속상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입이 하늘다 보니까 얘기를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이번엔 또 눈이 또 완벽하다고요? 저 눈 속상꺼풀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네 환영 때문에 비 오는 퇴근길 국추전 퇴근길 국추전 아무래도 폴킴 선배님의 비 아닐까요? 아니면 초록빛 저 붓기 빼는 법? 저는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엄청 붓기가 붓기가 엄청 있다 그러면 일단 입에 바람을 넣고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그리고 개구리 뒤따링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빠진다요 진짜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어요 저 폴킴 선배님 못 만나봤어요 떨릴 것 같아요 내일부터 테스트입니다 응원 메시지 주세요 테스트 깜빠레 떠있지 말고 평소 하던 것처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본 것 같으니 어디서 본 것 같으니 제 디나 턱감자는 잘 있니? 이건데 몰라요 없어졌어요 가끔 나오던데 산하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산하 삐용삐용 산하 에이틴 보... 어떡해 에이틴 친구가 나와서 잠깐 보는데 걔가 나오고 나서는 안 봐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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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 가끔 이렇게 스킨샷 해서 보내주곤 해요 잘 보고 있다 신고요 산하 가 무슨 일 때 어? 보고 싶어요 일본 노래 불러주세요 안 돼, 콕콕콕 갈라야 돼, 이거 맨날 키치를 했어 댓글로 좀 아래로 내려야겠어 키 크는 법 공유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이거는 저는 옛날에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진짜 집에 맨날 우유 있어요, 맨날 형들 연기하는데 산하는 연기할 생각 없어요? 저는 하고 싶죠 연기하고 싶은데 약간 제가 연기 혼자 연습을 해보면 허음은 못해요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옛날에 배웠는데 밤? 밤 안 했는데 저 밤 하고 싶어요 아나야 숙소에서 안경 써? 아뇨 렌즈 끼다가 잘 때 빼요 오와, 질문들이 진짜 많다 이제 시험 기간인가 또? 시험 우리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푸시고 저녁밥 아직 안 먹었어요 응, 고항, 고항마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한 소절 불러주라 빠 먹었네, 가상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항하세요 운우 오빠 운우 형 잘 지내고 있죠 향수 지금도 뿌렸어요 빅이 형이 준 거 좋아요, 이거 봉지 라면이랑 컵라면 저는 맨날 다른데 봉지 라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를 거의 다 와서 그래서 한 3, 4분? 5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좋아하는 영어 사실은 이걸로 영어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러지? 재미없어 요즘에 일본어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비행기 중에서 제가 놓고 내렸다고 말했지? 아무튼 놓고 내려서 좀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휴고기 네 단어처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오빠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떡하죠? 간다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도 자고 일어나는데 제 에어컨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제 침대에 모르고 틀고 산 거예요 그래서 목이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어후 아무래도 편도선 엄청 컸는데 침 상기 때문에 엄청 아파요 에어컨은 무조건 끄고 잡시다 아니면 켜고 자도 27도나 그렇게 좀 높여서 하는 게 좋아요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감기 걸렸어 종이잡기 하다가 결국 확 접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스트리머 같네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아이돌 라디오도 이렇게 와주신 아루아팬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은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루아팬 분들 전혀 못 드신 분들은 꼭 드시고 야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일 시험인 분들도 꼭 힘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본어도 이제 하고 걱정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러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뽀뽀해줘요? 이제 성인인데 어루아팬분들이 많은 성인인데 뽀뽀를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 봐주셨다고 감사드립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뭔가 끄기야 그렇다 들어오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고마워요